안녕하세요! 아미입니다! 오늘은 빨간 음식이 너무 땡겼어요. 그래서 붉은색 계열의 옷과 붉은 음식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여기 있는 건 아구랑 해물이 섞어있는 석거찜이고요. 안에 소라, 아구, 꽃게, 고니, 오만둥이, 새우, 갑오징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참치마요 주먹밥이고요. 여기 있는 건 묵사발입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, 묵사발이 살아있네.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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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시죠? 마산창원이 아구가 유명합니다. 싱싱합니다. 맛있습니다. 짠 아구아구 와우 끝 짠 와우 와우 아우 초라 계란 고춧가루 계란 치킨 너무 맛있어 다진마늘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가무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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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고춧가루 마포거 그리고 마포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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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ak 시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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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지막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아구가 들어간 해물찜이랑 묵사발 먹어보았습니다. 일단 역시 여름에는 식초가 들어간 묵사발 시콤하게 먹으니까 이게 더위가 확 날라가는 것 같아요. 지금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하나도 안 더워요. 억수로 시원하고요. 아구 너무 맛있어요. 아구가... 아구는 발라먹기 힘들어서 잘 안먹지. 아 너무 쫀쫀쫀쫀한게 너무 맛있어서요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좋은 밤, 군밤 되세요. 뿅! ith Got some Unique也是 updates by STG à CoraCon breakers. It won't miss a Join but you 이미 1 Text 10 Herb 이 주제 공가 topl neben 가면 입고mas 시골에 1 Раз deze 2 하이 2 네 4 전 대 굉장히 영상